아 회장님이. 왜? 조영준이 병원에서 도주했답니다. 뭐?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국장님. 나 조영준이 올 시다. 지금 나도 피한테 전화하면 잠시 후에 이 사진이 인터넷 검색순위 1위가 될텐데. 네. 응 나다. 조영준이가 병원을 탈출했대. 네. 너무 걱정하지는 마. 니 주변은 모장 경찰들이 항시 지키고 있으니. 그래도 뭐 조심해서 나쁠 이유는 없겠지. 아무래도 그놈은 널 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. 그보다 넌 지수연이를 조심해. 틀림없이 사진을 빼돌리려 할거야.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 밖에 없지 않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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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